생존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질문이 참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.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.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마음을 제가 충분히 사실 이해를 합니다. 외국처럼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재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외국에 가서 보게 되면 사업하다가 딱 실패하게 되면 부도가 났을 때 리퀴대이션 싹 하고 1년 뒤에 보면 다른 사업체 이름으로 해서 또 딱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물론 선의의 경영자에 해당되겠지만 그런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고 우리가 벤처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는 그런 자금을 탐내가지고 그것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선의의 90%에 대한 규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.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소위 실패한 사람에 대한 사회의 시각 자체를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바꾸는 소위 사업이라 다른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런 관대한 이 부분들을 그 공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